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피디 입니다 오늘은 포토피아 일곱번째 시간 지우개 도구와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토피아 시리즈 강좌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여러분들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꼭 이루고 싶은 것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새로운 문서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익숙해 지셨겠죠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그냥 hd 화면을 열겠습니다 아 이름을 하나 이번에 이름을 짓게 이름 그라디언 그리고 생성을 누르면 이제 새 페이지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지우개 틀에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우개가 있고 배경을 지우는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를 먼저 일반적인 지우개 먼저 해볼까요 지우개가 선택 됐습니다 지우개의 크기는 여기서 보통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도구들은 이쪽에 상세 옵션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크기를 사이즈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졌죠 이렇게 하면 줄어들고 여기는 이제 그 브러쉬의 외곽선 외곽 부분 이렇게 둥글한 브러쉬 모양이 있다면 이 바깥쪽을 칼처럼 끊어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부드럽게 할 것인지 이제 블러라고 하는데 그렇게 쓸 것인지 자 이거를 한번 베개다 놓은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금 치우고 배경을 한번 지워볼게요 배경을 이렇게 지우면 배경이 지워지죠 지금 도화지가 밑바닥에 있는 도화지가 지워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투명한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래쪽에 놓고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 놨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우리는 지우개로 지웠는데 브러쉬 쓴 게 아니에요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우는데 빨간색이 칠해지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레이어 개념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 밑에 빨간 종이가 있고 위에 있는 종이를 위에 있는 하얀 종이를 지운 거예요 이렇게 지우니까 밑에 있는 배경색이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지우개예요 이 지우개는 뭐 이미지를 불러와서 지울 수도 있고 이미지 하나 불러와 볼게요 자 클릭해서 불러 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기에서 이 갤러리에서 불러온 이미지는 항상 여길 레스토화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그러고 그냥 여기다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면은 안 지워집니다 위에 위에 이거 보세요 고급 개체 먼저 레스토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지워보면은 이렇게 지워집니다 물론 뭐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 배경을 이렇게 지운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섬세하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게 있는데 이거를 단순한 지우개 하나로 이걸 배경을 지우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 여기는 다른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지워야 합니다 지우개를 어쨌든 이렇게 지우개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우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우개는 얘는 지울게요 딜렛트 캐쳐서 지우면 됩니다 얘도 얘는 그냥 다른 색으로 채워놔 볼게요 전체를 다 여기를 음 하늘색 개동으로 한번 치워볼까요 오케이 지금 잉크만 만들어 놓은 거에요 아직 칠한 건 아닙니다 자 위에 레이어 전체에 다 칠할 거에요 전체에다 r2 딜렛트 여러분들 단축키 쓰세요 배경 레이 지우는 지역의 지우개가 일반적인 지우개일 경우는 이렇게 지워졌죠 컨트롤 z 에서 바꾸고 이번에는 배경 지우기 배경 지우기 배경 지우기 를 클릭하면은 키워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냥 정상적인 그 지우개처럼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워지는게 조금 이상하게 지워지긴 했어요 다른 거 하나를 불러와 볼게요 뭐 요런 요런 뭐 아무거나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냥 얘를 레스토 시켜줍니다 일단 배경 지우개 지워 볼게요 보이세요 내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배경을 인지해 가지고 이 풍차의 날개 부분을 지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지워지는데 조금 요걸 좀 부드럽게 한번 해볼까 뭐 똑같이긴 한데 그냥 그렇게 해볼게요 좀 더 확대를 해서 자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이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 볼게요 그냥 내가 자 그냥 저는 이렇게 그냥 내가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지울게 아니라 그냥 그냥 문질릴 거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문질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이 부분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 z 여기서 좀 끊어서 갈게요 끊어서 자 여기 먼저 지우고 자 이 지금 브러쉬가 이쪽도 포함하고 있어요 이쪽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쪽도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이 상태면 원래 지우게 라면 원래 지우게 라면 자 원래 지우게 라면 이쪽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침범을 하면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근데 지금 이 배경 지우기는 아까건 달라요 이렇게 가지 않아도 여길 포함하고 있어도 풍차 풍차 이미지를 이 배경과 구분을 하는 거에요 이 지금 포토피아가 자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내가 원했던 것은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을 지우는 거에요 여기를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이쪽이 지워지겠죠 이렇게 이쪽이 지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또 이쪽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조심해서 가야 되고요 이렇게 아무튼 이런식으로 지우는데 자 여기를 여기를 나는 이쪽을 지울 거에요 이쪽을 먼저 선택하는 거에요 내가 지울 부분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요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이렇게 지웁니다 자 이렇게 이러면 이쪽만 지워 주죠 여긴 안 지워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이쪽 선택하고 이렇게 밀어넣어 봐야 여기까지 침범하면 지워 지어요 당연히 근데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지우면 이 부분만 지워져요 이런식으로 여기는 이미 이제 여기하고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지울 때는 조심해야 되요 왜냐면 이 색깔들이 요 중간중간에도 다 섞여 있으니까 그쵸 이런식으로 차량 이거는 이제 이 소스는 조금 제가 예를 들어 보이기에는 좀 다른 차이가 많은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레스터 하고 요거 닫는게 조금 불편하네요 이게 배경지우기 선택하고 내가 이 배경 바깥쪽을 지울 거에요 그러면 바깥쪽을 선택을 먼저 딱 클릭해요 그러면서 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그냥 내가 일부러 여기 침범을 하지 않는 이상 일로 여기까지 침범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여기 경계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면은 잘 지워집니다 이런식으로 잘 지워져요 잘 지워지죠 내가 크게 신경 안써도 이런식으로 여기를 선택 여기를 먼저 지워서 들어가는 거에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괜찮죠 이 기능도 그러니까 이 지우지 말아야 할 부분과 지워질 부분이 선명하게 돼 있을 차이가 있을 때 색상이 차이가 있던 밝기가 차이가 있던 뭐 어떤 차이가 있어야 얘가 그걸 인식을 잘 합니다 이런식으로 쑤어 지워갑니다 그러면 좀 이걸 만약에 일반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면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지워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싹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해서 딜레이트 치고 이쪽도 큼직하게 선택을 해서 딜레이트 치고 이런식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 지우개를 지우던 뭐 아무걸로나 선택을 해서 그냥 지우면 되요 그냥 이렇게 이런식으로 지우면 됩니다 쭉쭉쭉쭉 자 일반 지우개 처럼 안되고 여기 뭔가가 이렇게 좀 뭔가를 막 야가 지금 인식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워지지 않죠 여기 뭐 선택 라소 툴을 올라올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선택도 굴려 이 선택을 해서 지우기도 하고 배운 것들을 그냥 배우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본인이 연습을 해보세요 응용을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작품을 하나 보잘것 없는 작품이라도 자꾸 만들어 봐야만 이 도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되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일반 지우개와 배경 지우개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 밑에 있는데 그라디언트는 뭐냐면 여긴 지금 이건 단색이잖아요 단색 말고 한 면에 여러개의 색상 두가지 이상의 색상을 이렇게 부드럽게 섞어서 표현해 주는 걸 그라디언트 라고 합니다 그라디언트 2 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 보면은 아 여기 이 축에도 이런 것들이 그 선택의 옵션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옵션을 한번 바꿔가면서 해 보세요 직접 저는 이제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할 때는 요런 것들도 한번씩 손을 대 보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2 를 선택하고 그라디언트 2 를 중 그 도구에는 역시 또 두개의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통 페인트 톱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뭐 그거예요 그냥 한번에 들어 붙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노란색 어 주황색 계통 이런걸 한번 칠해 볼게요 페인트 통을 선택하고 페인트 통을 선택하고 그냥 퍽 하면 그냥 다 한꺼번에 모든게 색이 바뀌어 버려요 이 색깔을 바꾸는 것은 그냥 알트 딜레트 알트 딜레트 전경색 칠하는거 이거 써도 되요 근데 이제 도구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페인트 통 이렇게 만약에 얘를 또 바꾸 색깔을 바꾸려면 여기서 또 다른 색깔로 선택하고 ok 색깔 여기 잉크를 먼저 페인트나 잉크를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되요 전체 칠하려면 편집에서 채우기 해도 되고 알트 딜레트 키를 쳐서 단축키 사용해도 되고 여기 그라디언트 툴의 페인트 통구를 이용해서 한번에 퍽 해서 칠해져도 되요 이게 이제 그라디언트 툴의 페인트 통입니다 이거 두개는 색을 칠하는 도구에요 색을 그런데 그라디언트 도구는 뭐냐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위쪽에 옵션에 여기 파랑색과 검은색 지금 두가지가 섞여 있죠 얘를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요 두번째 레이어 여기다 한번 가로로 이렇게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쭉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대로 이쪽은 검은색 이쪽은 하늘색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옆으로 가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한번 가볼게요 아래에서 위로 자 보세요 지금 현재는 하늘색에서 시작해서 검은색으로 끝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늘색에서 시작해서 위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 그러니까 검은색이 나중에 나오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가 검은색이 되죠 역시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검은색이 되고 만약에 이제 색깔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누르면은 색깔을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 여기는 투명도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있는 색이 투명해져요 이렇게 자 직접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일단은 노랑색 계통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냥 뭐 올리진 않지만은 조금 더 빨개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오케이 하면 여기에 이제 이 색깔이 들어가죠 오케이 누르면은 시작점이 하늘색에 시작해서 주황색을 걸쳐서 검은색으로 바뀔 겁니다 여기서 대각선으로 쭉 자 하늘색 주황색 검은색 자 근데 클릭해서 이 위에 주황색 계통을 투명도를 줄여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중간 쯤은 투명하게 보일 겁니다 지금은 완전 투명은 아니지만 44% 투명도예요 이 위치도 퍼센트를 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하늘색 계통이 줄어들죠 주황색 계통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으로 검은색 계통이 줄어들고 주황색 계통에 늘어나면서 이쪽이 투명해지죠 이걸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도 조절을 하죠 여기 추가가 되니까요 다른 색 이왕 한거 다른 색도 한번 추가할 여긴 투명할 조절하는 거고 여기 추가로 또 투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중으로 투명해지죠 여기도 투명하고 여기도 투명하고 덜 투명한 데를 더 투명하게 만들고 만약에 여기 이 부분에다가 색깔 하나 더 집어넣어서 추가해 가지고 음 녹색 계통을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녹색 녹색에도 투명도를 주고 싶으면 이거를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되면 오케이 제거를 하려면 이거 선택된 거 선택된 거를 제거 선택된 거 여기 여기 선택됐죠 녹색이 제거하면 녹색이 선택됩니다 다시 클릭 자 오케이 눌러 놓고 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쭉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는 이쪽에 지금 맨 오른쪽에 검은색 녹색 노란색 하늘색 이잖아요 시작이 이 앞쪽에 색깔이 나오는 게 먼저 자 다시 한번 눌러서 이 부분을 색깔 바꿔 볼게요 이번에는 이 부분을 빨강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빨강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눌러보면 여기가 빨간색이 됐어요 이제 시작점이 빨간색이 될 겁니다 자 밑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빨간색이 시작해서 검은색으로 끝날 거에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바깥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검은색이 엄청나죠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 아마 검은색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없죠 검은색이 저기 있는 거에요 빨간색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은 다 빨간색이 겁니다 검은색은 내가 지나갔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에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요만큼만 한다면 빨간색과 검은색이 많이 나올 거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라디언트 툴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없앨 수 있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색깔을 바꿔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는 그냥 선 선으로 했잖아요 이거를 지금 선형으로 됐는데 방사형 방사형 해 볼게요 방사형은 뭐냐면 원이에요 원 시작점이 센터가 되는 빨간색으로 시작해서 검은색으로 끝나는데 그 찍은 자리 그 어떤 그 위치가 원의 중심 정도 되는 거에요 여기서 시작하면 이제 여기가 빨간색이 중심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됐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각도 이건 뭘까요 그냥 해보세요 이렇게 완전히 쫙 끊어지고 어떤 그 위에 그 삼각부를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그런 느낌이죠 이런게 뭐 쓰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합성 작업을 하다 보면 쓸 수 있는데 저는 많이 아 쓸 것 같아요 반사됨은 뭘까요 이게 한글로 번역된 거라 좀 이게 무슨 뜻인지 크게 이해하기가 이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선형하고 비슷한데 아무튼 이렇게 써요 선형하고 이 방사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다이아몬드 이렇게 각이 각이 탁탁탁 져져 있는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선 모양으로 바뀐 거는 스페이스바에요 이전 강좌의 그 단축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꼭 참고하세요 필수적으로 애호해야 될 단축키 제일 많이 쓰는 거 스페이스바는 선 모양 스페이스 알트는 돋보기 마이너스 돋보기 마이너스 이렇게 스페이스 컨트롤은 돋보기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스페이스 컨트롤이나 스페이스 알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돋보기 모양과 관계없이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면 축소되고 옆으로 땡기면 확대되고 돋보기 모양은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꼭 외우시고 딜레티키 해 오시고 이동키로 가는 지금 내가 그라데이언트 툴을 사용하고 있지만 V키를 누르는 순간 여기 이동툴이 선택 될 거에요 보세요 탁! 이동툴이 선택 됐죠 이동툴이 선택 됐을 때는 이 선택된 레이어를 내가 잠겨있네요 레이어가 여기 잠겨 있어서 그래요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동툴은 항상 그리고 작업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다 뭔가를 했을 때 항상 컨트롤 D 해서 해제하는 거 이거는 꼭 잊지 마시게 됩니다 컨트롤 D 해서 해제하는 거 이동툴 항상 무슨 작업을 했으면 이동툴로 돌아가는 거 항상 해야 되고 딜레티키 지우는 거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요거 손모양 손모양은 현재는 전체가 다 보이기 때문에 모양으로 바뀌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확대돼서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때 스페이스발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도구를 하나 알아봤어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쪽 다른 도구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